현명한 재판 따가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님 한 분이 시장에서 종이 백권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새님은 먼지가 폴폴 날리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마와 콧잔등에 땀이 송송 맺혔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새님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 새님은 미륵불이 있는 곳에 종이짐을 내려놓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여기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스님은 더위를 조칠 정도로 차가운 물을 한 사발 쭉 들이켰습니다. 스님이 주막에서 목을 축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미륵불 앞에 놓고 간 종이짐이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그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스님은 다시 주막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제 종이짐을 보지 못했습니까? 종이짐이라니? 우린 그런 거 못 보았소. 주막에서 국밥을 먹던 사람들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막을 나온 스님은 다시 미륵불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종이짐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스님은 너무 황당하여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원님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종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요. 원님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종이짐을 본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막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스님은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턱을 괴고 중얼거렸어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사람처럼 생긴 돌미륵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원님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돌미륵. 그러면 그 돌미륵이 범인입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그 돌미륵을 잡아다 가두거라. 원님의 명령을 받은 사령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원님에게 이야기했지요. 돌미륵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러자 원님이 벌어 화를 냈습니다. 웬말이 그렇게 많으냐. 돌미륵이 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뽑아서 꽁꽁 묶어오너라. 그래도 사령들이 여전히 머뭇거리자 원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출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곤장을 맞으리라. 사령들은 어이가 없었으나 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님의 머리가 혹시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글쎄 말이야. 돌미륵이 범인이라니. 별 수 있나? 어서 뽑아오세. 사령들은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돌미륵이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령들은 힘을 합쳐 돌미륵을 땅 속에서 뽑아 냈어요. 그런 다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원님 앞에 대령시켰습니다. 분부대로 범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그 범인을 어서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라. 누나를 뒤룩뒤룩 굴리던 사령들이 돌미륵을 형틀에 묶은 다음 곤장을 쳤습니다. 어서 바른데로 대거라. 네놈이 저 스님의 종이를 훔쳤겠다. 원님이 돌미륵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돌미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원님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어서 대지 못할까. 여봐라. 매를 더 치거라. 사령들이 다시 돌미륵에게 곤장을 쳤습니다. 됐다.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조사하자. 범인을 감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거라. 사령들은 웃음이 나왔으나 꾹 참고 원님의 말대로 돌미륵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세. 한 사령의 말에 같이 있던 다른 사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도 머리가 돌았나? 돌미륵이 어딜 가겠나? 그건 그러네. 밤이 되자 원님은 믿을 만한 부하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대를 시켜 감옥에 있는 돌미륵을 끌어내 다른 곳에 감추어버렸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자 원님이 사령대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범인을 데리고 오너라. 감옥으로 간 사령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한 사령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다른 사령은 머리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또 다른 사령은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스러운 듯이 말렸습니다. 밤에 지켰어야 하는 건데 나머지 사령이 풀이 죽어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지. 사실대로 알을 수밖에. 사령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원님 앞에 아래였습니다. 돌미륵이... 아니, 범인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원님이 펄쩍 뛰었어요. 뭐라고? 범인이 도망을 갔어. 원님은 노발대발하며 사령대를 야단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일렀더냐. 너희들이 밤새 지키지 않은 게 분명하구나. 예, 돌미륵이 달아날 리도 없고 해서 그만. 잠깐 숨을 고른 원님이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의 잘못으로 범인을 놓쳤으니 잃어버린 스님의 종이를 너희들이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순간 사령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님은 사령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종이 열 권씩을 사오너라. 그리고 종이 위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아야 한다. 사령들은 서둘러 종이를 사러 나갔습니다. 사령 열 명이 종이를 사오자 얼마 후에 종이 백 권이 되었지요? 수고했다. 잠시 물러가 있거라. 원님은 사령들을 내보낸 다음 스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스님이 잃어버린 종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스님은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스님이 보니 분명 몇 덩이는 자기의 종이였어요. 이것은 제 종이가 틀림없습니다. 스님의 말에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틀림없겠지? 예, 틀림없습니다. 원님이 곧 사령 몇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봐라, 암흑에 와 암흑에는 이리 들어오너라. 스님의 종이를 가져온 사령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원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온 종이랬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느냐? 건너마을에서는 이서방에게서 사왔습니다. 사령의 대답을 듣자마자 원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드려라. 이렇게 하여 원님은 스님의 종이를 훔친 도둑을 잡았답니다. 말을 잘하는 대감 옛날 옛적에 말을 아주 잘하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은 시냇물이 막힘없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망설임 없이 말을 술술 풀어 나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의 친구가 아침 일찍부터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새로 만든 조언 그러니까 높은 벼스라치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하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아주 급해 조언이 생기자마자 날이 밝기가 무섭게 달려온 것입니다. 대감께서 일어나셨나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선 친구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기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갓 잠에서 깨어난 대감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런 꼭두 새벽에 웬일인가 친구가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대감을 바라보았어요. 그야 조언 때문이지 좋은 조언이 하나 생겼기에 이처럼 불이 났게 온 것 아닌가 어서 한번 다보게나 대감이 눈을 돌려 조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주 잘 만들었구먼 어디 한번 다볼까 마음이 급한 대감은 옷도 입지 못하고 우통을 드러낸 채 조언 위에 앉았습니다. 이때 친구가 조언을 맨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하인들이 대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렸어요. 미처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대감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놈들이 당장 멈추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인들은 대감의 호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마구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큰 거리까지 나왔지요. 대감이 호통을 드러낸 채 조언을 탄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서 어젯밤에 뭘 잘못 잡수셨나 봐 그러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대감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지요. 이보시오.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 정신은 말짱하오. 내가 그만 학질에 걸렸는데 이런 망신을 당하면 병이 물러간다고 하지 뭐요. 그런 까닭에 이런 차림으로 나온 것이요. 그럼 이만 신뢰하겠소이다. 하고 말입니다. 호랑이와 곰 옛날 어떤 상기슬계 부잣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언제나 날이 저물면 집 안팎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 마구깐의 하인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산골에서 밤에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와 주지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주지는 광대들이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데 도둑들이 이 주지를 쓰고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잣집 주인은 날이 저물자 집 안팎을 여기저기 빠짐없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호랑이와 주지를 조심하라고 또 일렀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주지가 무섭고 무서운 만큼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호랑이가 숨어 있었어요. 호랑이는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나야. 내가 무서운 건 당연해. 그런데 주지가 뭘까? 주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짐승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워하나? 이윽고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지고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쌉게 뛰어 깜깜한 마구깐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한 입에 말을 물어 죽인 다음 아주 맛있게 말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도둑이 말을 훔치러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마구깐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야. 도둑은 말고기를 먹고 있는 호랑이를 말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도둑은 호랑이의 머리털을 두 손으로 잽싸게 거머쥐더니 등에 올라탔습니다. 도둑은 양발꿈치로 호랑이의 옆구리를 힘껏 찼어요. 한편 먹는 데 정신이 팔려 도둑이 들어온 것조차 모르고 있던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난데없이 무엇이 등 위에 타더니 두 눈에 불이 번쩍하도록 옆구리를 차니까 말입니다. 호랑이는 먹고 있던 고기 조각을 토해내고 말았어요. 어이쿠, 이것이 그 주지라는 것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꽁지가 빠져라 얼른 도망쳤습니다. 절벽을 뛰어넘고 숲속을 해치며 화살처럼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천리마를 훔쳤구나. 등에 올라탄 도둑은 기분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을 회 벌린 채 신나게 한동안 달리는데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도둑은 분명히 말을 타고 달렸는데 따각따각 하는 말발급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도둑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숙여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몸에 줄무늬가 나 있는 것이 말이 아니라 호랑이였어요. 깜짝 놀란 도둑은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둑은 간이 콩알만해졌지요.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몸을 피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도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대로 얼마쯤 가다 보니 커다란 나무 든 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둑이 살펴보니 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래, 저걸 이용하자. 도둑은 커다란 나무 든 걸 옆에 이르자 호랑이 등에서 재빨리 뛰어내렸습니다. 간신히 나무 든 걸 위에 오른 도둑은 구멍 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이젠 살았구나. 그 주지라는 놈이 떠났어. 호랑이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등에 탔던 것이 떨어져 나가자 신이 났습니다. 가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호랑이는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달렸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앞길을 막으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길래 산중대왕이 그렇게 초상집 강아지 꼴인가? 호랑이가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막게 주지인가 뭔가 하는 놈에게 잡혀 꼭 죽는 줄만 알았다네. 그런데 다행히 하느님이 그 놈을 떼어 나무 든 걸 속에 넣어주어서 겨우 도망쳐 나왔네. 호랑이의 대답에 곰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산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나와 자네뿐이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센 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놈을 내가 당장 혼내줄 테니 함께 가세. 호랑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곰의 얘기가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든 걸까지 가는 것은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어요. 어서 가자니까. 곰이 하도 큰 소리를 치며 혼내주자고 하는 바람에 호랑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 든 걸 근처까지 억지로 되돌아간 호랑이는 멀찌감치 서서 곰에게 도둑이 숨은 나무 든 걸을 알려주었습니다. 곰이 성큼성큼 다가가서 나무 든 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컴컴한 구멍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군. 곰은 덩치가 커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팔을 쭉 뻗어 보았지만 닿지도 않았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던 호랑이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지? 그래, 뭔가 꿈틀거려. 호랑이는 아직도 겁이 났습니다. 잡을 수 없으면 그냥 가자. 하지만 곰은 화를 냈습니다. 겁쟁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까지 조그마한 놈의 멱줄을 끊는 데는 손을 쓸 것도 없어. 구멍만 막고 있으면 숨통이 막혀 제 풀에 죽고 말 거야. 곰은 나무 든 걸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큰 엉덩이로 구멍을 막고 앉았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그놈은 보통놈이 아닌 주지야. 호랑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갈수록 퇴선이군. 호랑이 등에서 가까스로 떨어져 나온 도둑은 겨우 한숨을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덩치가 커다란 곰이 달려들자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넋이 나간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도둑이 흘끼 쳐다보니 구멍을 막고 앉은 곰의 사타구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곰의 불알이었어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다. 도둑은 허리끈을 풀어 올가미를 만든 다음 그것을 올가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잡아당겼지요. 구멍 앞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곰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곰은 두 눈이 거의 빠져나올 듯한 얼굴로 몸부림을 쳤어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제 너는 죽었다. 멀찌감치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답니다. 곰의 비명소리만이 산과 계곡 사이로 쩌렁쩌렁 울려 퍼져나갔답니다. 원님과 훌륭한 소년 옛날에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고울에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사람이 필요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원님은 고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동안 좋은 방법이 없을까 국리하던 원님이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군. 바로 이거야. 어려운 문제를 내어 그것을 푸는 사람을 찾아보면 되겠군. 만약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문제를 못 풀고 쩔쩔매겠지. 그러고 나서 원님은 관하에서 일하는 아전을 불러서 이상하게 생긴 구슬을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구슬 구멍에 시를 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거라. 이 구슬 구멍에 시를 꿰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산과 벼슬을 내릴 것이다. 알겠느냐. 원님이 내놓은 구슬을 보고 아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두 눈만 껌벅껌벅했습니다. 그 구슬은 보통 구슬이 아니었거든요. 원님이 내놓은 구슬은 구슬 속에 아홉 굽이나 구부러진 구멍이 있어서 구곡주라고 이름 붙여진 이상한 구슬이었습니다. 아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군데만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홉 군데나 구불구불 휘어져 뚫린 구멍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슬에 시를 꿸 수가 있겠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두고 보라고. 아저는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구슬에 시를 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빨리 찾아오라고 또 한 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흘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 찾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찾아오지 못하면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원님은 어서 빨리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고호를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네. 명령대로 이 집 저 집 다녀보자. 아저는 구슬을 들고 한 집 한 집 대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홉 굽이 구슬에 시를 꿸 사람 없소? 네? 에이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구슬에 무슨 수로 시를 꿸단 말입니까? 못해요 못해. 구슬을 본 사람들이 손사리를 쳤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그러나 구슬에 시를 꿸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원님이 정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평스럽던 아전의 마음이 급해졌지요. 오늘은 부디 구슬에 시를 꿸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구먼. 아홉 굽이 구슬을 든 아저는 종종 걸음을 치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구슬에 시를 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요. 그러나 모두들 처음엔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다가도 이내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한 집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전이 큰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에이 비도 오고 하니 그만 관하로 돌아갈까 아니지 마지막 날인데 단 한 집이라도 빼놓을 수 없지 아저는 쏟아지는 비도 피할 겸 남은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집에는 옛일곱 살쯤 된 소년만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른이 아무도 없다니 이제 구슬에 시를 깰 사람 찾기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에 아전은 실망해서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예야 집에 아무도 없느냐 아전이 소년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소년의 대답에 아전이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소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아무도 안 보이느냐 아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버젓이 서있는데 아무도 없다니요 소년이 웃으며 아전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전을 말똥말똥 바라보았어요. 아니 어린 것이 어른을 놀려 아전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아 너처럼 어린아이 말고 어른 말이다 어른들은 다 어디 가셨느냐 고 묻는 것이다. 풀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로 아전이 화를 냈지만 소년은 그냥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전은 너무 화가 나서 목에 힘을 주고 더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소년을 다그쳤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어디 가셨느냐고 묻지 않느냐 어째서 어른이 묻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웃기만 하는 것이야. 소년은 계속 웃음 든 얼굴로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 도둑놈들 잔치하는 데 가셨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네 아버지도 도둑놈들과 한패란 말이냐? 아전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도둑이 사는 집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럴 리는 없다. 자기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털어놓는 아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녀석이 나를 놀리는 것이 틀림없지. 가만히 아전의 반응을 지켜보던 소년은 싱글싱글 웃으며 재미있다는 얼굴로 말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께서는 도둑놈들 잔치하는 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십니까? 그러자 아전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도둑놈들 잔치하는 곳이란 장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 못한 소년의 설명에 아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터가 어째서 도둑놈들이 잔치하는 곳이란 말이냐? 소년이 어깨를 느슥하며 말했어요.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웅다웅 다투고 서로 속이고 하지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잔치를 벌이는 곳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전은 소년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놈 참 맹랑한 녀석이로군. 그러니까 니 아버지는 장에 가셨다 이런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니 어머니는 아전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흙이 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껍질 벗기는 집에 가셨지요? 껍질 벗기는 집이라는 소리에 아전은 머릿속에 가축들의 껍질을 따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니 어머니는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을 잡는 곳에서 일하시는 게로구나. 아전이 거의 확실하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또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지금 방학간에 계십니다. 곡식 나달의 껍질을 벗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전은 이번에는 소년에게 한두대쯤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 감히 어른을 놀리더니 아전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수염이 부르르 떨렸지요. 아전은 소년이 더 이상 어른을 놀리지 못하도록 호되게 야단을 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박 어디선가 한 아낙네의 고암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방학간에서 일을 하던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에게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고암 치는 소리였어요. 방학간에서 어머니가 빗자루를 가져다 달라고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년은 아전에게 깍듯하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온 소년은 뜰에 있는 개의 등에 빗자루를 얹었어요. 그런 다음 새끼줄로 둘둘 묶었습니다. 아전은 소년의 모습을 멀거니 지켜보았어요. 개의 등에 빗자루를 단단히 묶은 소년은 방학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개를 부르세요. 저는 지금 손님이 오셔서 빗자루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내 개를 부르는 안학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빗자루를 등에 얻은 채 대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소년의 행동을 보고 있던 아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지 이 녀석이면 이 구곡주의 시를 끌 수 있을지도 몰라. 아전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아전의 얼굴에는 소년에 대한 기대가 가득 했어요. 이 구슬은 속에 아홉 군데나 구불구불 휘어진 구멍이 뚫려 있느니라 너는 이 구슬에 시를 끌 수 있겠느냐 슬쩍 구슬을 바라본 소년이 어깨를 으쓱 하더니 대답 했습니다.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요. 아전은 소년이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곧바로 답을 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꿰어보아라 아전이 소년에게 구슬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구슬을 바뀌는커녕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먹고 날이 개어야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러느냐 이유를 모르는 아전이 되물었습니다. 아전은 조금이라도 빨리 구슬 깨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글쎄 두고 보면 다 아시게 됩니다. 천하태평인 소년을 보며 아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지만 소년 말대로 소나기가 먹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급해진 아전은 소년에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만약 구슬의 시를 깨지 못하면 크게 혼날 줄 알거라. 아전의 말을 듣고도 소년은 소년은 입가에 싱글벙글 웃음을 매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도 겁을 먹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린 녀석이 배짱 한 번 도둑하구나. 아전이 소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소나기가 머졌어요. 구름을 뚫고 눈부신 해가 쨍쨍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은 맑게 깬 하늘을 잠깐 올려다본 뒤 입을 뗐습니다. 얘야 네 말대로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으니 이제 구슬을 꿰어야 하지 않겠느냐. 소년은 여전히 웃은 띈 얼굴로 아전을 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소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소년은 집 근처를 빙빙 돌았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소년은 왕개미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녀석 보게 꾀라는 구슬은 안 깨고 개미를 잡아다 장난질이나 하려는 건가. 아서는 조금 화가 참기루 했습니다. 소년은 왕개미 허리에 실을 맺습니다. 구슬의 한쪽 끝에는 고소한 참기름을 발랐고요. 거참 별 이상한 짓을 다하는구나. 소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아전이 영문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소년은 참기름을 바르지 않은 쪽에 구슬 구멍에다 왕개미의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은 왕개미가 구슬 속의 아홉 구비를 단숨에 기어가서 참기름을 바른 반대편 구멍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개미 허리의 메인실은 저절로 구슬 구멍에 깨어졌지요. 그 순간 아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휘둥그레진 두 눈은 등잔불보다 더 반짝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니 아전은 무릎을 탁치고는 부리나케 원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이 구슬에 시를 깬 사람을 찾았어요. 아전이 들뜬 목소리로 조금 전 소년의 집에서 있었던 이를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냐 정말로 나이 어린 소년이 어른들도 풀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단 말이냐 어서 빨리 그 소년을 보고 싶구나 당장 데려오거라 아전은 소년을 불러왔습니다. 어디 보자 참으로 똑똑하게 생긴 아이로구나 네가 이 구슬에 시를 깰단 말이지 정말 장하구나 원님은 반짝반짝 두 눈을 빛내며 싱글벙글 웃고 있는 소년을 칭찬했습니다. 아니 그래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냈단 말이냐 원님이 묻자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그 해답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속에 다 있습니다. 원님은 소년의 대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정말 지혜로운 소년이로구나. 약속했던 대로 원님은 소년에게 상을 주고 벼슬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님 곁에서 고울을 다스리는 일을 돕게 했지요. 소년은 고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님을 도와 지혜롭게 일을 해결했답니다. 물론 소년은 커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한 노인 어느 부유한 장사꾼에게 보보라 불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보는 영리한데다 공부 욕심도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장사꾼은 세상의 모든 말을 배우게 할 생각으로 명망 높은 학자 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부를 마친 보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 앉은 참새대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시끄럽게 쨍쨍 거렸습니다. 저놈의 참새들이 울어대는 통에 저녁만 되면 고막이 터질 것 같구나.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참새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보보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참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냐? 내가 점쟁이라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만 스승님께서 짐승의 말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나 배우라고 너한테 그 많은 돈을 쓴 줄 알아? 그 스승이란 작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 말을 배워오라고 했지 누가 미련한 짐승의 말이나 배워오라고 했더냐? 스승님은 짐승의 말이 더 단순하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때 개 한 마리가 짖으며 아버지와 아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 개가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까요? 됐다. 멍청한 짐승들 얘기랑 다신 듣고 싶지 않아. 아휴 아까운 내 돈. 아버지와 아들은 정원을 지나 개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개울가 에서는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울었어요. 저놈의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버지가 투덜 거렸습니다. 아버지 개구리들이 뭘 하는 거냐면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내놈이랑 내놈을 가르친 선생 둘 다. 그동안 자식을 가르치느라 들어간 동과 그걸로 겨우 짐승의 말을 배운 아들 생각에 장사꾼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녀나 부릴법한 천안 재주를 배워오더니 장사꾼은 하인 두 명을 불러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몰래 소곤 거렸습니다. 동틀 무렵 보보가 잠에서 깨자 하인 하나가 들어와 보보를 마차에 태우고는 옆자리에 올라 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하인이 마부석에 앉더니 말 등에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마차는 이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보보는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하인이 슬픈 눈으로 눈물에 글썽이는 걸 얼핏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보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하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들이 희 울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우울해 어린 도련님을 데려가 죽이라고 하시더니 그러자 다른 말이 대답 했습니다. 주인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해 보보는 말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나를 멀리 데려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군요. 하인들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말들이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보보가 대답 했습니다. 그냥 지금 절 죽이세요. 괜히 질질 끌어서 제 마음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도련님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개가 컹컹 짖으며 마찰을 따라 달려 왔습니다. 보보는 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도련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생명이라도 바치겠어요? 그러자 보보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정하고 잔인하지만 그래도 나에겐 아저씨들처럼 충성스러운 하인과 날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는 충직한 개가 있군요. 하인이 보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개를 죽여 그 심장을 주인님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달아나세요 도련님. 보보는 하인들과 차례로 포옹을 하고 또 충성스러운 개를 껴안아 주고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해질 무렵 보보는 어느 농가에 도착해 하루 묵어가기를 정했어요. 마침 농부가족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있던 개가 상밖을 향해 맹렬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보보는 창가로 다가가 개 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더니 소리쳤어요. 서둘러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침실로 들여보내세요. 아저씨들은 무기를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강도들이 오늘 밤 습격해 올 거예요. 사람들은 보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까? 방금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가련한 개야 내가 이곳에 없었으면 네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겠지.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거예요. 곧 여자와 아이들은 집안에 숨고 농부들은 총을 들고 집 밖 울타리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번 곧 이어 세 번째 휘파람 소리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울타리에서 일제히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총에 맞은 강도 두 명이 손에 칼을 쥔 채 진창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족들은 보보 덕분에 큰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농부들은 더 머물기를 청했지만 보보는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저녁 무렵에 보보는 또 다른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볼까 망설이고 있는데 도랑에서 개구리들이 개골 개골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보는 개구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봐 그 영성채빵을 던져 나한테 던지라니까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두 조각이 나고 마라. 우리가 오랜 세월 그 영성채빵을 지키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보보가 도랑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구리들이 영성채에 쓰는 밀빵으로 곡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보는 그 모습을 보고 성호를 그었어요. 우리가 이 밀빵을 갖고 논지도 벌써 6년이나 됐어. 한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농부의 딸이 악마의 꿰매 빠졌을 때부터지. 그 딸은 영성채 때 밀빵을 삼키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가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 도랑 속에 던져버렸어. 또 다른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보보는 보보는 농가의 문을 두드렸어요. 농부는 보보를 맞아들이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보보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농부에게 6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는 딸이 있는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해 이젠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바로 그거군 보보가 소리쳤어요. 따님은 하느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따님은 6년 전에 영성채빵을 도랑에 버렸어요. 그걸 찾아서 다시 영성채를 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병도 나을 겁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소? 개구리들이요? 보보가 대답 했습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농부는 도랑을 뒤져보았고 정말로 영성채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영성채를 받게 하자 곧 병이 나았습니다. 농부와 딸은 보보의 은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보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작별 인사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몹시 무더운 어느 날 보보는 호두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보는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구한 다음 곁에 앉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두 분은 어디로 가는 중이세요? 로마로 가지요. 교황 성악 돌아가셔서 새로운 교황 선출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소. 머리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호두나무 가지에 내려 앉았습니다. 저 참새들도 로마로 가는 중이라는 군요. 보보가 말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오. 두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참새의 말을 알아듣거든요. 보보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새들이 뭐라고 하는지 맞춰보세요. 뭐라는데? 참새들이 말하길 우리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교황 으로 뽑힐 거래요. 당시 사람들은 새 교황을 뽑기 위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 새장 속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새장 에서 풀려난 비둘기가 공중을 돌다가 누군가의 머리에 내려앉으면 사람들은 비둘기가 선택한 사람을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했어요. 보보 일행은 성 베드로 광장에 도착하여 혼잡한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비둘기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맴을 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비둘기가 보보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환호와 기쁨의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보보는 교황의 옥자에 올랐습니다. 보보는 화려한 예복을 걸치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옥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황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청중의 침묵 속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정신을 잃고 시체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새로운 교황은 허둥지둥 노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보는 그 늙은 이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노인은 아들의 품에 안겨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말만을 겨우 남긴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보보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보보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황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리석은 사위 어떤 시골 노인이 늙음하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몸은 어른이었지만 생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 어리석은 사위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인은 갑자기 떡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렀지요. 예야 내가 떡이 먹고 싶구나. 떡을 좀 만들으렴. 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떡을 해서 드릴게요. 딸은 아버지를 위해 떡방아를 찌었습니다. 고소한 떡 고물 냄새가 온 집안에 넘쳐 흘렀지요. 떡을 다 만든 딸은 아버지에게는 다섯 개를 드리고 남편에게는 일곱 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받아든 어리석은 사위가 딸에게 투정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한 거야? 아니면 장인어른을 위해서 떡을 한 거야? 아버지가 떡이 잡수시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떡방아를 지은 거예요. 딸이 사실대로 말하자 사위가 입을 삐죽 거렸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떡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누구 떡이 더 많아? 사위가 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장인께는 떡을 얼마나 드렸는지 가서 세어보아야지. 딸이 말릴 틈도 없었어요. 어리석은 사위는 장인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떡을 하나 둘 세어보았지요. 장인떡은 다섯 개 내 떡은 일곱 개니까 내 떡이 두 개 더 많네. 사위는 희죽희죽 웃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를 어째 아버지에게 미안했던 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눈치가 좀 있어야지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 더 드린 것인데 그걸 아버지께 알리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변명하고 올게. 이번에도 딸이 말릴 템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또 방에서 쏜살같이 뛰어나갔어요. 사위는 장인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목청껏 외쳤답니다. 장인어른 조금 전에는 제가 떡을 잘못 세웠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마누라가 저에게 떡을 두 개 더 준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호랑이와 곰 이야기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이야기에서 도둑은 용기를 내어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렸고 그렇게 살았다가 다시 곰을 만나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기지를 발휘해 곰 마저도 도망가게 만들었지요. 비록 남의 말을 훔치러 왔던 도둑이었지만 용기와 기지는 아주 멋졌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